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사한의 말씀 다 맞고요. 그리고 선거법부터 이야기할게요. 선거법은 20년 전에 선거법은 이래 걸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걸레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 규정을 2014년 4월 며칠 날 4월 17일인가 그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항을 만드는 그 순간 선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2014년 4월 17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 조항을 신설나 하면서 노골적으로 사전투표 부정선거하라고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거 전문가로서 분석을 암만 해도 그런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하라고 떨어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그걸 알면서 방치해버렸습니다. 방치하니까 즉 교활한 민주당은 이번 사전투표 작년 총선 사전투표에서 완전한 부정선거를 처질렀습니다. 저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부정선거하는 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무요 소송에서 대법재판부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로고 확인하고 로고에 근거해서 사전투표 하신 분들 선거인들 50%를 찾아가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실사를 하면 100% 부정선거가 드러납니다. 전국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3.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도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 조작 다 해버리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재판 안 하고 이러면 그야말로 조작에서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국민들하고 유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극단적으로 지금은 정치인하고 국민들이 선거인하고 유리되어 있거든요. 그 선거인들은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세금은 부과하게 하고 옛날 노예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옛날 노예들보다 더 열악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한성천님 말씀을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하면 저는 이제 시골스나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하나하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백돌을 쌓듯이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상당히 이렇게 사안을 지나치다가 할 정도로 좀 심각하게 많이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저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늘 입에 달고 살고 또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the first and the rest라는 이야기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야기죠. never come again. 다시는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회가. 지금 한성천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하니까 현행 선거 제도를 가지고 하면은 이미 대통령이 결정돼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무슨 뭐 굿을 치고 떡을 치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그거 다 쇼다 이야기죠. 당신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제도를 제대로 사회로 부정선거를 밝혀서 개선해서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꿀 수가 없으면은 한국에서는 권력 교체가 불가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에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전자투표기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가 카라카스입니다. 카라카스의 한 장소에서 모든 선거 결과를 다 주무릅니다. 매번 선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베스의 악정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는 권력이 교체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권력이 교체될 것이다 했지만 결국 차베스를 이어서 마두르가 집권하고 지금 얼추 20년을 가까이 장기 집권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이 보셔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신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이렇게 심각하게 그렇습니까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가 좀 실망하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정시의 분석이 아둔하고 어떻게 현상을 저렇게 우둔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 그 우둔하게 파악을 하니까 홍준표니 최재형이니 무슨 윤석열이니 그런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을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은 도무지 저 정도의 정책 판단할 수밖에 있는 능력이 없으면 대통령 후보는 커녕이고 가장조차도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전자투표화를 훨씬 더 과수가 시킬 것이고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훨씬 과수가 시키면 그 다음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국민들이 결정할 수 없고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조작해서 결정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되냐 나라가 그냥 송두리째 가난하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제를 바꾸겠죠. 체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를 그러면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원하는 체제하고 그러면 떠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저항하든지 아니면 입 닥치고 그냥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나라를 탈출하든지 세 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겠죠. 저게 보고 있는 실상은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부정성어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전산조직은 국제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번 사유로 총선에 재검해서 그 데이터가 오고 간 데이터를 포렌식 전문가가 와서 전달 데이터를 파악하면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대부분 재판부가 그걸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보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법원에서 전부 다 기각시켰거든요. 지방법원의 판사들도 같이 공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도저히 국민을 쳐다보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이 나라는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그 행위가 이미 이 나라 헌법을 져버렸어요. 개중에 또 유노한 법관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도 드러났으면 법관들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부정선거는 그것이 아니다. 절대 국민들한테 명백하게 가려내서 진실을 가려내서 알려줘야 된다. 이런 의식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판사들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자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자들을 믿고 있죠. 그런데 그 자들은 국민을 배반해 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바로 보고 국민들이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길을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난기금이니 뭐니 공짜로 주니까 그거에 벌어 단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단 것을 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의 우리 손자들 세대를 볼 적에는 스스로 자제하고 막아야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갈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고민이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이미 부정선거로 이 나라는 사실상 헌증이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나라는 무증부 상태입니다. 미국이라는 패권이 들어와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용할 뿐이지 만약에 미국의 패권이 빠지면 이 나라는 지금 카불 수도 카불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불본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은 국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행정안 내 부모 잘 살면 된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공유된 부분 제일 중요한 정치 부분의 선거 부분 이 부분이 썩어버리면 우리 제 상층부가 썩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밑에 다 썩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들은 이미 지식인이 아니고 원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그 자들에 찾아가서 질문하고 항의하세요. 그리고 존경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나라는 존경받을 그런 원로들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슈아 씨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어쨌든 주제랑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주 좀 우리나라의 특성인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독이 사람을 따르는 그런 정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왔다. 이 사람은 그러면 쓸만한가. 그래서 좋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들고. 그리고 이제 아니다 싶으면 또 버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 나오면 또 우르르 몰려들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잘하는 날이 있다가 또 못하는 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냐. 우리나라의 특히 정치인들의 그 형태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이제 너무 이제 기존 정치에 식상하니까 새로운 어떤 이슈나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 어떤 좀 새로운 얘기를 한다. 그럼 우르르 몰려듭니다. 우르르 몰려드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신경 쓰일 겁니다. 뭐냐면 마치 종교 집단 같아요. 우르르 사람들이 신도들이 모여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모범적이고 긍정적이고 흠이 없고 절대로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국민들은 원하고 있고 본인도 국민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자기도 자꾸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다른 국민들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남 사람들한테도 또 잘 보여야지. 그래서 어디 광주에 내려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질 않나. 눈물이 왜 납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외견에 보이는 외형을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 정치인들은 정책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얘기하고 그 정책을 실제적으로 만들면서도 또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루어 나온 어떤 실적들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정치인을 뽑아야 되지. 물론 이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잘못을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약간 기행을 할 수도 있고 말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또 그런 게 좋다 이런 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은 적어도 이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실한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정책을 잘 만드는가. 그리고 그 정책을 이때까지 잘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이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책임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과 화합을 해서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되고 그것이 잘 되고 있다면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이 실수를 용서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또 문제가 되면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당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정책대로 또 다른 후보가 나가서 그 정당의 후보가 돼서 또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이어받아서 국민들이 원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많이 좀 상당히 답답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잘못됐고 국민들이 언론도 잘못됐고 국민들이 선동당한 것도 잘못됐고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신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하자마자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를 들고 좌파들이 일시에 소탕이 될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만 하면 된다. 이게 그러면 문재인을 따르는 좌파들하고 도대체 다른 것이 뭔가 왜 이렇게 사람에 집중하고 인물에 집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각성을 하지 않고 특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올바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올바른 사람을 찍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찍는 걸 중간에 가로채서 다 바꿔치기 해버리는 그럼 조작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인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고민이 많고 제가 부정선거만 지금 규창하고 있는데요. 저도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사안 얘기도 좀 하고 싶고요. 부정선거를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박사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시지만 저도 많은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안 하니까 나라도 안 하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압제의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이런 것이 인류 역사에서 다 관찰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그렇게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구성되고 또 다음에도 불법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제 보니까 신문의 전 창례위원이 유원회 교육부 장관에게 명을 하더구먼요. 고려대학을 졸업한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 조민 씨에 대한 고려대학의 결정을 아마 임박하니까 노골적으로 교육부의 고려대학을 그렇게 압박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또 다 동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그래도 제 모교이긴 합니다마는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은 불의라든지 압제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었고 그 대학이 조민 씨권에 대해서 조기에 결정하지 않은 것도 저는 졸업생으로 상당히 동문으로서 엄청나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늦어나마 재심 결과가 나오면서 그걸 합리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또 교육부로 하여금 압력을 가하라. 그렇게 정창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양반들이 앞으로 원하는 사회라는 것이 결국 저런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너무나 법의 저위나 의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징벌적 그런 벌과금을 500가지 올리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 언론중재법 같은 걸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의도만 잘못됐더라도 그냥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악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라는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선거 제도화에서 얼마나 고난과 갓난과 인구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걸 꼭 똥인지 간장인지를 맛을 봐야 되냐 이야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은 입을 다 다물지 않습니까. 최재형 씨 같은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내가 1960년생이니까 윤석열 씨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자로서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식 세대나 손자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벌써 여러분 보시죠. 지금 언론에 떠오른 여론조사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오늘 댓글을 잘 남기셨네요. 조작된 여론조사가 임신이라면 조작된 선거 결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산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3구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책임 있는 공당인 야당이 침묵하고 또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 황교안 후보를 제외하고 다 침묵하고 그게 나라냐 이야기죠. 그게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게 그 점을 정말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실을 저도 이 방송을 하면 친구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그 놈들한테 엄청나게 너희가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자유정의 진리를 외치고 돌멩이 던지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가 개우 완성이 됐는데 이걸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이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살만하다고 입을 다물 수 있냐. 너 그런 친구가 될 자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나는 그따위 친구들하고 30년 40년 알아온 것을 심하게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한성천 전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야말로 대규모의 전산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국의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어땠습니까? 나는 시간이 좀 되면 어떤 판사가 어떻게 전산 장비에 대한 증거 보전을 기각했는지를 다 기록해 역사로 한번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분명하지 않은 전국에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국에 2천 명 산책명 정도 되는 지방법원의 판사 가운데 저 의령지원에 무슨 저 마산지청에 마산지법에 의인 한 명이 없는 겁니다. 판사들 가운데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는 어떻게 제가 추론하느냐.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정해진 규칙을 줬겠죠. 기준을 줘서 그 기준 외에 투표함 정도는 그냥 증거 보전을 받아주지만 전산 장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성천 전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의 소위 영장 전산 장비에 대한 증거 보전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들 다 공범이 된 거죠. 대법관들 이번에 대법은 검증 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검증 조서입니까? 나는 평생 글을 써왔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조작과 은폐와 증거 인멸과 왜곡과 축소가 들어있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 조재현 대법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당신 도장 빵 찍었죠. 내가 그걸 보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려고 그런 대법은 검증 조서를 그냥 공론하느냐 이야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으로 사는 것이고 어차피 살다가 가는 겁니다. 60이 넘으면 그냥 덤으로 사는 거예요. 조재현 씨가 아마 65세인가 그럴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검증 조서에 도장 찍냐 이야기예요. 어제 당장 공병호TV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QR코드가 그렇게 맞았다. 17장 벌써 유령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죠. 교재현이ών 청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